자 방송 미디어용과 1번 다음 중 텔레비전 방송 주파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인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 사용 주파수는 30에서 300메가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맞죠? 아날로그는 vhf 썼지? 그런데 디지털로 가면서 uhf로 넘어간 거지? 2번 지상파 tv 방송은 vhf와 u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채널당 주파수 대역은 6메가다. 맞습니다. 3번 아날로그 tv의 수직 주사선 주파수는 15,750원 수평동기 주파수지? 수평동기 주파수지? 수직은 얼마야? 60이지? 60? 정답은 3번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날로그는 방송 안 하니까. 4번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에 아날로그 tv 1개 채널로 sd급 디지털 채널로 전환 시에는 4, 5개 확장이 가능하나 hd tv 1개 채널당 6메가 알츠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멀티 무드 서비스. 그래서 mns 서비스라고 그러지? 2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방식에서 사용하는 변조 방식은 8vsb. 정답은 4번이다. 4번이다. 3번 다음 중 잘못된 내용은 1번 am 라디오 방송 편성 기법에 나는 띠편성이다. 띠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9시에는 뉴스 하면은 계속 뉴스만 편성하는 게 띠편성이야. 10시에는 뭐 드라마 아니 뭐 10시에는 뭐 음악 프로그램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만 계속 주구장충 까는 게 띠야 띠편성 맞습니다. 2번 a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에 나는 구액 편성이다. 블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정 시간대에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시간대다. 그럼 음악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깔아준다. 그럼 이건 블록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야. 구액 편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자 3번 F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에 나는 장기판으로 좀 바꿔주세요. 체커보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장기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체커보드. 체커보드. 예를 들어서 동일 시간대에 매일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동일 시간대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9시에 뉴스 했어. 그럼 화요일 날은 9시에 음악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거지? 그렇지?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F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은 띠 편성. 맞죠? 띠. 정답은 3번이 답이다. 4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PCM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기본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종 PCM 과정으로 오른 거. 맨 먼저 펴보나.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보호화. 정답은 1번.